모든 참가자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고 우리 육십호님 최종 판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진짜 어려워, 여기는. 아니, 어떻게 저 중에 2명이 회전부활전에 가냐고요. 치고. 육십호님. 정말 치열했던 두 번째 조회. 현재 1위는 7어게인을 받은 49호 가수님. 톱10 진출 확정을 하셨고요. 2위는 6어게인을 받으신 우리 66호 가수님. 그리고 3위는 4어게인의 47호 가수님입니다. 마지막 60호 가수님의 어게인 개수에 따라서 순위변동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심사위원분들의 판정만이 남아있는데요. 60호 가수님이 톱10에 진출하기 원하신다면 어게인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과연 60호 가수님은 7어게인 이상을 받으면서 톱10으로 직행할 것이냐. 우리 심사위원분들 결정을 하셨다면 60호 가수님의 어게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60호 가수님 최종 5어게인을 받으면서 아쉽게도 3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1위는 49호 가수님. 2위는 66호 가수님이 6어게인으로 톱10에 진출 확정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66호 가수님 굉장히 지금 어리둥절한 표정이신데 톱10에 진출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함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에 들었던 심사평에 대한 숙제가 저에게 참 크게 다가왔는데요. 제가 꼭 그 숙제를 단기간에 해내서 보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진짜 대단하다. 성실하다. 네, 축하드리고요. 66호 우리 49호 가수님은 톱10 다음 라운드를 잘 준비해 주시고 47호 60호 가수님은 아쉽지만 태자벌전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힘들다. 아쉽네. 아니, 근데 진짜 다들. 진짜, 진짜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니, 진짜 조가. 잘했어요, 잘했어요. 진짜, 진짜 잘했어요. 찍을게요. 조금 해가지고 있습니다.